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김사나입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청원중학교를 나왔거든요. 혹시 청원중학교를 나왔는데 청원중 교복을 또 오랜만에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청원중 참 좋은 학교지 그쵸?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주여 드릴 첫 번째 노래는 되게 의미가 있는 노래인데요. 제가 지금 많은 무대를 서왔지만 저의 첫 번째 무대가 시작된 청원중 축제 무대였거든요. 그래서 학생문화회관에서 인연이라는 노래를 처음 불러서 많은 분들께 너 노래 진짜 잘하자 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성희 가수님의 인연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가져봤습니다. 바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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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isconsin λε 거진 않고 다시 내보게 된 그녀를 못한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라는 걸 인형이라고 가지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힘처럼 아름다운 날 또 다시 올 수 있을까요 고달픈 삶의 길에 당신은 선물이 있네 이 사랑이 옥셀지 않도록 네가 가리춘 그녀 고달픈 삶의 길을 가리춘 고달픈 삶의 길을 가리춘 고달픈 삶의 길을 가리춘 시간들 만남은 짧았지만 귀찮려로 자리겠죠 맺지 못할 때도 후회하지 않죠 영원한 것입니다 운명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세계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 다시 올 수 있을까요 하모는 말만지만 당신이 아쉽게도 멈티돌아 다시 만나는 날 나를 고친 맘으로 이 세계 못한 사람 이 세계를 못한 이해냐 멈티돌아 다시 만만은 날 나를 고친 맘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기 예뻐요 이렇게 지금 들고 핸드폰을 해줘서 고마워요 청원중 학생인가요? 네 역시 청원중 후배님네 최고입니다 감사해요 제가 바로 두 번째 노래 들려드리기 전에 노랑스러운 금방 다시 만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진 찍봐요 제 팬이에요? 어디서 왔어요 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아닌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이따 같이 사진 찍어요 그럼 제가 바로 들려드릴 두 번째 노래는요 제가 지금 판소리를 전공하고 대학교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판소리 국악가유인 난가마네라는 노래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난가마네라는 노래 다들 아시나요? 네 난가마네라는 노래가 별추보전의 내용을 토대로 한 노래이잖아요 동화만 보면 토끼가 좋고 지혜롭고 나오는데 또 토끼를 데려가다가 놓친 별추보전의 마음이 닿아요 이 노래 난가마네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가마네네 나 배용왕 우여 듣겨허여 무리악을 써도 배경이 보느라 이 때 용왕 꿈에 실력 나타나 토끼에 가니 제약이라 흘러주니 이 말들은 용왕 별주부에게 용왕이를 토끼를 잡아오느라 허니? 이 말들은 별주부말 허기를 또 매우 나 인간 번에 나는가마네네 난가마네네 난가med해 난가네네 세상이 어디요? 흉지가 어디요? 우리가 누구로 어찌 치면 수 생동의 단어를 어찌 구한다 하리로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남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났낫 내 방에 나가길 보고 싶소 언제 저 험한 세상 한단 말이오 할부를 꺼내신지요 나 난감하게 언제 언제 일하여 대주부 세상에 정신없이 도끼를 찾아다니는데 어느 날 저 멀리 보는 옷도 끼는 똥근 똥근 하토놈이 바로 도끼를 이에 별주부하는 아이 아이고 저선생님 한말로 가고 다른 영웅선이 별주부인고 용롱이 계속된 상식스럽지 짜짜짜짜짜짜짜 용롱 갑니다 어디에 사내진 일성 전하고 목걸은 호도와 희생대로 이 영웅 해당하고 있는 날이 오실 것을 이 나만 용롱 할텀 두 개의의 영웅 이에 그또다 Which one was what it was Is it crossover. 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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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ים 찬동 찬동 찬로 아우 사나씨 진짜 오랜만이네요. 우리 사나씨도 저기 우리 아까 처음에 나왔던 우리 예언이 만날 때부터 하지 않았나요? 제가요? 네. 뭐예요? 저기 국악 국악. 아 국악이요? 아니요 저는 엄청 늦게 시작해서 원래는 공부하다가 중학교 3학년때 갑자기 국악해서 예고를 갔습니다. 그게 갑자기 기태나? 되게 타고났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이게 청운중학교 나와서 그런거 아닌가요? 아 그럼요. 그래서 오늘 청운중학교 우리 후배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제 동생도 지금 청운중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이 3명인데 저희가 딸만 4이에요. 다 국악을 하는데 다 청운중을 나오고 제가 나온 다 예고를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그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잖아요. 네. 얼마 안 됐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본인이 이제 크로스 오버 가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성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 크로스 오버 가수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국악 쪽은 제가 처음 들어가지고 제가 또 크로스 오버 가수라고 하면은 또 다양한 장르를 잘 해야 하는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 이 국악을 바탕으로 해서 기반을 해서 또 가요, 또 트로트면 트로트, 또 팝이면 팝 이렇게 여러분들끼리 다양한 장르를 보여드리려고 아 그렇구나. 어차피 이제 브런간에서는 제가 본 거는 이제 트로트 국악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막 상사 부를 때 상사 부를 땐 제가 눈물을 흘렸잖아요. 감사합니다. 이 목소리에 너무 애절하고 아이들이 별로 싫어하는 건가요. 반응이 없네요. 반응 없으세요. 반응 없으세요. 반응 없으세요. 반응 없으세요. 너무 예뻐요. 느낌표, 느낌표 뭐예요? 그리고 청원중학교 자라. 저런 거 읽어주셔야 해요. 저런 거 읽어야 돼요? 네. 너무 예뻐요. 죄송한데 제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청원중학교에 자라.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박수, 박수.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명품실문입니다. 우리 아까 예원이한테도 물어봤는데 이제 7살 친구에게 물어봤고 이제는 이제 대학생이 된 성인에게 우리 사나 씨는 꿈이 뭔가요? 어 저의 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로스오버라는 가수가 돼서 이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전공을 하고 있는 이 국악의 발성을 기본으로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저만의 이야기를 풀어서 노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박수 한 번 주시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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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쩔 수 없이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 주시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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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한 번 그만 부르겠습니다. 네. 우리 사나 씨가 진짜 아 노래는 두 곡밖에 준비 안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사실 요즘 처음 주는 학생들이 계시니까 제가 앵콜 부르면 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앵콜 곡으로는 여러분 로댕인노티비라는 노래 아시나요? 네.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릴링인노티비라는 노래 준비해봤거든요. 여러분 다 같이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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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